신나고 재밌는 곳 어디일까 지루한 날들은 이제는 벗어나 떠나고 싶지만 그 어디에 범해 같은 뒤계로 만드는 그런 곳을 찾아내는 건 어려워 빛나고 싶은 그 곳 자 모두 함께 떠나가오자 신나는 축제 열자 마법의 소리 지르며 즐겨보자 우리의 웨이사인 우리만의 웨이사인 자 모두 함께 떠나가오자 신나는 축제 열자 마법의 소리 지르며 즐겨보자 즐겨보자 우리의 웨이사인 웨이사인 우리의 웨이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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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안하고 빈둥대는 건 참 좋구만 특히 남이 열심히 일할 땐 안 그래 뭐 돈? 지장하신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런데 전 마이런인데요 그랬나 뭐군 참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받은 트로픽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주면 보너스 점수 줄게 오 그 캐빌리드 안엔 뭐가 들어있나? 음 중요한 학교 기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 그거 버려 밀턴 마이런이요 넘어가 교장 선생님 이거 루이스 아저씨 옛날 사진 같은데요 지금보다 키도 작고 구렛나루도 없어요 그걸 루이스가 웨이사인 학생이었을 때 사진이야 아주 맹하게 생긴 애였지 그 사진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졸업하지 못했음 뭐라? 졸업시험에 떨어진 거야? 고마워요 비비 안녕 재밌지? 보기 좋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네 말 한번 잘했네 호루라기 일이내놓고 쉬는 시간 챙겨주는 일 그만두게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학생을 환영해주자 루이스 안녕 얘들아 아저씨 최고 아저씨 최고라고? 여기 제 옆자리에 앉아요 어서요 루이스 아저씨는 인기도 많네 나도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되겠네 아저씨가 여기서 공부하시면 쉬는 시간은 누가 챙겨줘요? 잘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턴 제가 챙길 테니까요 마이런이 하는 말은 저희 반에 온 걸 환영한다는 소리예요 고맙다 그런데 난 잠깐만 있을 거야 졸업할 때까지만 네?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? 그래 대신 너희랑 같이 있게 된 건 진짜 잘되지 않았냐? 예! 얘들아 진정하렴 그리고 아저씨 자리에 앉으세요 안 그러면 칠판에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후 농담이야 아저씨가 오셔서 참 좋지? 예! 예! 다들 루이스 아저씨만 좋아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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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시간에 애들 챙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루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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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아니라 저예요 마이런이요 저한테 쉬는 시간을 맡겨주세요 루이스 아저씨처럼 인기가 많아지게요 나부터 좀 도와주지 않을래 마틴 내가 말이야 마이크를 떨어뜨렸거든 전 마이런이요 얼른 루이스 졸업식해야겠어 그 친구가 없으니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쓸모가 없구만 멜빈 마이런이요 저한테 쉬는 시간 챙기는 일을 맡겨주시면 더는 귀찮게 안할게요 일단 나부터 풀어주고 네 마음대로 해 호루라긴 저기있다 우와 신난다 야호! 신나는 쉬는 시간이다 얘들아 니가 왜 쉬는 시간을 챙겨?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거든 아 그러면 무슨 놀이를 할 건데? 아 네 그 대신 쉬는 시간에 할 아주 재밌는 일들을 내가 적어왔어 마이런 초상화 색칠하기 마이런에 대한 시 쓰기 마이런 이탈 퍼레이드카 만들기 정말 재밌겠다 그치 얘들아 분필로는 이런 걸 하고 놀아봐 한 표 부탁해 아 이렇게 재미없는 쉬는 시간은 처음이야 그래 갖고 놀 공도 하나 없잖아 없기는? 이건 어때? 이건 내가 선거 운동용으로 새로 만든 구슬이야 한 표 부탁해 자 모리샤 받아 우와 인기가 점점 많아진다 우와 인기가 점점 많아진다 마이런!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미안한데요 아저씨는 이제 쉬는 시간 챙기는 일 그만두셨잖아요 하지만 놀이 도구 챙기는 게 다는 아니야 그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지 공이 필요해? 어서 받아 우와 농구공이네요 좋았어 모리샤 어서 받아 도우드 받아 마이런 어서 받아 뭐야 조심해 보이지도 않는 볼링공에 나 맞을 뻔 했잖아 루이스 아저씨는 모든 재미있게 해주셔 맞아 그러니까 웨이사이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시지 넌 그렇게 생각 안 해? 루이스! 아니요 전 마이런인데요 누구? 루이스 좀 불러줘 책상이 날 공격한다고 구해드릴게요 대신 루이스 아저씨 빨리 졸업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시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죠 아 이제 살았네 아 이러면 되겠다 지금 당장 졸업시험을 보게 하면 되잖아 어서 가자 마더 전 마이런이에요 이것도 루이스 아저씨 거잖아 졸업시험은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걸세 근데 이번에 떨어지면 자넨 입안에서 12개월을 더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붙어줘 제발 머리가 또 책상 서랍에 끼셨나봐요 마이크 줄에도 감겼어 너무 걱정 마세요 꼭 붙을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 예전 선생님부터 오시라고 해야지 조월서 선생님 모시고 와요 오스테어 선생님 우와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과목 선생님이셨죠? 수학? 국어? 역사인가요? 내가 가르친 과목은 바로 생졸 게임이야 난 망했다 제자리에 준비 출발 아가씨 힘내세요 어서 달려 어서 봐봐 시간 가잖아 루트 64는 뭔지 대답해 보게나 8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될 때는 1492년 1492년 비타문학대 정리를 말해 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정답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인가 흰수염고래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말해 보게 액체, 고체, 기체 도넛을 발명한 사람은 한슨 크로켓 그레고리 선장이요 예 저기 분필 어디있죠? 분필? 어서 마이런 얼굴을 보세요 마이런? 걔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그 마이런 말고 저 마이런이요 어서 서둘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디 보자 6의 제곱분에 14나 2의 제곱분에 14나 안 돼 아 이럴수가 앞으로 1년 동안 아저씨 없는 쉬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겨우 1년이야 잠깐만 루이스 아저씨 졸업했어 교장실 캐비넷에서 아저씨의 진짜 졸업사진을 찾았어요 진짜가 맞는지 좀 보자 그래 맞네 루이스는 졸업했구만 그럼 그거 누구 사진이지? 얜 나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런 어째서 이걸 루이스 아저씨 사진이라고 생각한 거야? 코수염까지 있는데 이게 코수염이야? 어디 좀 보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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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잖아 정말 잘 됐어요 졸업했다잖아요 예 교장선생님은 졸업 못했으니까 졸업시험을 보셔야겠네요 뭐야? 제자리에 준비 출발 루트 64는 뭔지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때는 1977 피타고라 세정리를 말해보세요 에레베로피 아저씨 이건 아저씨 건 거 같아요 이 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요 나 대신 수고 많았다 마이런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? 예 살려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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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은 요 이런 친구야 까칠어와 하하하하 하하 하핳 어렴 안녕, 더워. 내 생각하고 있었어? 새 앨범 가져왔는데. 볼래? 그래, 나중에. 탈퇴할까? 어? 도둑이 기다려! 까치로? 까치로? 응. 먼저 들어갔나보네. 오, 너 왔구나. 난 사진 정리하는 중이야. 이것 좀 갖고 있어. 아휴. 어? 까치로! 뭐하는 거야? 내가 제일 좋아하는... 내 사진을... 한 장 더 있어. 자, 도둑권은 완료. 그럼 우리 사주는 멋진 새 앨범의 정리하자. 까치로! 까치로? 까치리 어디 갔지? 까치로? 까치로! 어디 갔지? 너 말고 까치리. 까치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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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니? 까치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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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교장회의에서 연설할 때 쓰면 딱 좋겠어. 오늘 무대는 걱정 없겠는걸. 대머리 완벽 커버란 말씀이지. 오우! 우와! 이거 진짜 근사한데 그래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해. 20년은 더 젊어보이는 것 같은데. 오랄랄랄랄랄라! 흠! 오우 예! 까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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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일아! 까치리가 없어졌어! 뭐? 화장실에 없어? 사물함은? 잘 찾아본거야? 없어! 없어! 없다고! 이제 어떡해! 있잖아 내가 봤어. 날 노려보더라. 이렇게 말이야. 잘 됐다! 고슴도 정말 잘하네. 찾는거 도와줘. 어? 뭐야? 흠흠 흠 흠. 랄넄랄랄랄랄랄랄라. 릴 이르루 롤 룰. 흠흠. 이 가발 살짝 다듬는게 좋을 것 같군. 우와 우와 уров 하아 è. 어후어. 어흡. 까칠아! 대체 어딨는거야? 뭐해? 고슴도치 말 좀 해봐. 까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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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장선생님, 모리샤의 고슴도치를 찾는 중인데 혹시 보셨나요? 흠, 고슴도치라. 어디 보자. 그래, 본 것도 같구나. 저, 교장선생님, 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고개는 왜 그렇게 좋으세요? 아, 그러게 말이야. 그럼 뭐 봤나? 아무래도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. 더 젊고 똑똑해 보여? 더 잘생기고? 아뇨, 그냥 뭔가 달라요. 아하, 보는 눈이 없어. 둘 다 교실로 올라가. 난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. 알겠나? 교장선생님, 조금 전에 혼자 있고 싶다 하셨잖아요. 그래, 그랬었지. 어서 올라가. 교실로 가. 아, 그런 말이야. 뭐 하냐. 오스, 교수, 가라. 오스, 가라니까. 오스, 오스. 너 안 가리. 빨리 빨리 가라 말이야. 오스, 가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아하. 교장선생님, 머리가 까칠이에요. 그래, 까칠하지. 그치? 오오오오. 뾰족뾰족 고슴도치 머리를 한 이 멋쟁이는 누구실까? 어허허. 멋이 아주머니. 보는 눈 있으시네요. 더 있고 싶지만 전 가서 교장회의 때 할 연설을 준비해야 한답니다. 오늘은 조금 더 떨리지 않고 멋지게 할 자신이 있다구요. 어허허. 저 좀 빼내주시겠어요? 어허허. 좋은 수가 있다. 저기 까칠이를 찾으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손을 꼭 잡으면 어떨까? 좋을 거 같지? 도드? 응. 도드? 도드 잡잖아! 까칠이 찾았니? 아니, 이젠 도드까지 없어져 버렸어. 걱정마. 같이 찾아보자. 생각보다 잘 안되네. 더 센 거 가져올게. 야! 이것도 무슨 소리야? 까칠이 어딨는지 알아냈어. 와, 정말 고마워. 고마워. 별 말씀이. 어서 가자. 에? 얘가 어디로 갔지? 근처 학교 교장들이 다 모였잖아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무슨 얘기를 하지? 이봐. 최신형 가발. 제발 얌전히 있으라고. 왜 이러지? 어디 보자. 머리가 따끔했단 말이야. 그건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만 나는 느낌인데. 카!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 연설 걱정 따윈 할 필요가 없겠구만. 방금 손에서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까칠이를 어떻게 데려오지? 저긴 교장 선생님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. 흠... 그거야. 아! 새로운 교장이신가봐요? 네. 예. 전 토즈워터 교장입니다.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. 특히 머리 모양이 아주 크고 맘에 드네요. 다들 주목해주세요. 웨이사이드 학교의 키즈워터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고맙네, 핀. 난 로저잖아. 그래, 로저. 누가 뭐래? 안녕하신가요? 저는 여러분께 대머리임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엉킨 데가 있으면 피치를 정성스럽게 해주고 휑한 데는 잘 채워야 할 것입니다. 제 말은... 그러니까 제 말은 저기... 뭐냐면... 까칠아! 까칠아! 내가 널 얼마나 찾았다고!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! 거기요! 말하는 옷 입으신 분! 대개 옷 보고 제 머리카락한테 말 좀 걸지 말라고 해주세요! 교장 선생님 머리 아니잖아요! 그건 모리샤에 고슴도 칠하구요! 말도 안 돼! 내가 젊어 보이니까 질투를 하시는군요! 이건 싸구려 가발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!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정말 미안해! 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야! 새로 정리한 앨범 좀 봐! 표지사진은 다른 앨범에 있어! 베버리! 베버리! 어? 어? 오! 까칠아!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다고!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! 내년 교장 모임에선 망신당하지 않겠군! ... 까칠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